안녕하세요. 송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멀리 강릉까지 있게 와주신 모든 기자, 관계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선 사임당에서 저는 이겸이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옆에 계신 이영애 선배님께서 맡으신 사임당을 어렸을 적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평생 거의 20년 이상을 사임당을 사랑하는 아주 지고지순한 남자이면서도 또 때론 아주 왕족이지만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타락한 모습에 불하지 않고 뭔가 조선시대를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열사와도 같은 인물이면서 또 천재 화가이면서 그런 캐릭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영애 선배님께서 10년 만에 이렇게 이렇게 거의 대장금 이후에 사임당으로서 이렇게 복귀하는 작품에 같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임당을 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항상 촬영장에서 요즘에 저는 정말 이겸이라는 인물이 사임당을 만나러 가는 듯한 기분으로 촬영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영애 선배님과 제가 촬영을 할 거라고는 배우생활을 하면서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로 하루하루가 꿈만 같고 신기한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날 이영애 선배님 만나서 처음 촬영하는 날은 너무나 떨려가지고 대사를 너무나 틀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임당이라는 작품 이영애 선배님과 많은 스태프들 감독님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